안녕하십니까? 왜이래? 누군가 한 골드 색이? 바탈 데이터는 빵과 이렇게 봐야죠 바탈리 오기죠? 알로지 또 바이 람 람 잠시 시험 또 수업에 가고 가고 이 살이 체이거죠 안하다가 준비한거 이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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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 사걱 쪼개야 이제 가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어떻게 먼저 한군ỡ이 제 입장으로 돌아다니는 방향에서 그 입장으로 다 먹기 때문에 시청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뵙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. 누구야? 그리고 이 이후에 아직 몇 년 후에 이 이후에 이 이후에 어마어마한상 이 이후에 이건 건강에 이상해서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네, Sree-Shaham 이곳은 내게 매우 길을 잃지 못할까? 이따가 내게 말이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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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, goodnight.